오늘의 어때? 오늘의 어때? 이거 이거? 이거? 속옷도 없어. 안에 티 없이? 충격적이야. 가을인데 되게 가벼운 라이트룸인 것 같습니다. 속옷 위에 자퀸 시간이 상상도 못한 목장이. 속옷 무슨 색이죠? 속옷 검정이요. 괜찮아요. 되게 취객이 술 많이 먹고 비틀거리는 것 같은데? 약간 건방지게. 일어났다 앉았다. 손까지만 좀 괜찮지 않아요? 손까지만 좀 괜찮지 않아요? 발 사이즈가 몇이시죠? 저 230인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. 280 되는 것 같아요. 가정하시네요. 토디신가요? 제가 진짜 짧은 미리랑 안 어울리는데. 도둑이다 도둑. 이거 나홀로지가 아닌데. 어머. 이거 바지인데요. 선생님 이거. 바지다. 어차피 보이지 않는 거예요. 어차피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긴 거죠? 아 이걸 가려서요? 에디더스 양말이에요. 아 되게 백수. 다리 딱 올려두고. 아 이걸 들어요? 네. ikum. 와. 이 목폴라가 혹시나 긴팔인 줄 알고 사실 수 있잖아요. 사실은? 아, 지금 민소매라니까. 어머, 지켜. 어머, 지켜. 아니, 분명히 검은 색깔 뭔가가 보였던데요? 그거는 모델님. 모델님이 속옷입니다. 이제 가슴 모자이크 처리하세요. 약간 상소 호흡이. 올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, 이거. 모델과 저의 차이인가봐요. 하나, 둘, 셋. 왜 구도만 신으면 취하시는 거예요? 가오넛이 아니야? 정말. 이 형은 진짜 못해봐. 진짜 못해봐. 아, 됐다. 단추를 하나 안 풀은 거 아니야? 단추가 있어요? 아니. 없어요. 아, 있네. 바보야. 왼쪽 팔 들어봐. 딱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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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. 심각한 건 이 커트뿐만이 아니에요. 이게 바지 같잖아요. 하지만 뒤에는 없습니다. 어머. 두 번째 지금. 이 커트만 올리면. 파이팅. 19. W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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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선배님이 메셨던 백이잖아요. 기억하세요? 아니요. 저는 기억한다고요. 이거 선배님이. 냉장고 라디에이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거 선배님이 맸다니까요.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자료화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. 수박 불어줘야 될 것 같아. 역시 이 지역의 틱톡 왕. 이 지역의 틱톡 왕. 아. 위에는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이게 아래만 안 보면. 아래만 안 보면. 아래만 안 보면.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? 이렇게? 어.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? 약간 조금씩. 산딱탱이 같아. 제가 지금. 이런 ciank에. 일단은 좀.. 이 뱀어는 아이스크림 indic이 다. 그 저 뱀어는 아이스크림을 해보내면. 제가 다시 비장인. 수박. 아이스크림을 해보내요. 아이스크림을 해보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